들어가. 사장님 들어왔습니다. 넘기죠. 사장님 들어왔습니다. 사장님. 아프겠다. 가. 사장님. 나와. 아 나가기 싫은데. 사장님. 사장님. 나와. 고마워. 죄송합니다. 모르고 있어요. 나 괜찮았어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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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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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놔드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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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휘청하자 가려졌어 지금 여기요? 여기 여기 아니 아니 남은 데서 안보여 지금 남은 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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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제가 맞아드리죠. 아름다울지는 모르겠지만. 떨려가지고 잠시만요. 아름다울지는 모르겠지만. 그만 끊어. 네, 그만해. 소용없어. 나 요새 김준현이 끊었어. 아우,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? 기억이 안 나요? 기억이 안 나요? 여기 쌈밥 되게 맛없었으면 좋겠다. 다시는 생각 안 나게.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. 자기야, 나는 왜 저래야. 진짜? 왜 저래? 이거랑 다섯. 먹으로 우리 집소가 찬거야. 형님, 도희. 형님, 역시. 오늘도 Would you like to play in the game? 필요없다, 할텐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